그 이 사드 삼불이란 이건 안보 주권을 거의 그냥 중국에 팔아넘긴 거 아니냐 일종의 매국행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불이란 다시 한 번 짧게 좀 장군님 뭐 우리 뭐 삼불은 말 그대로 미래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위 미국의 md를 통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한밀안보협력이 안보상각 안보동맹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는 약속 이고요 세 가지를 안 하겠다는 약속 앞으로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우리가 뭐 동맹을 가든 안 가든은 우리 전략적인 판단이지 우리 중국한테 물어보고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이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미 배치되어 있는 사드를 정상적인 운용을 하지 않겠다 즉 사드 운용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럼 회개한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드 전방 투지 능력이 엄청나는데 중국 쪽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건데 북한의 미사일만 맞추고 중국 미사일이 대한민국 날라오면 그건 안 맞춥니까 그러니까요 중국이 대한민국을 핵미사일로 위협을 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미사일 쏘면 맞을게요 북한 하는 것은 좀 막더라도 그 일은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했으니까 이것은 속국도 이런 속국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속국을 자체한 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산모일치라는 게 사실은 또 있었어요 이거는 크게 유명세를 안 탔는데 미국에서 사드 정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사드 추가 부지를 공유해달라 상시지상 접근권을 보장해달라 안 돼서 헬기로 다 수송했잖아요 이거 해달라 세 번째는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해달라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게 산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에 대해서 방치를 했어요 그렇죠. 방치를 했죠 일치 그러니까 산불일안에 중국한테는 산불일안을 약속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내부를 향해서는 산모일치를 했다 미국과 우리 내부로 대한민국 국민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권의 매국 행위는 끝이 없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더러운 평화 운운하면서 이재명 현재 민주당 대표 비판하면서 이완용과 비교하고 문재인 이재명 대표는 두 사람은 이완용보다 몇 백배 더 매국노라고 했는데 이완용 그때 구한 말은 구한 말은 사실은 우리가 싸울래야 싸울 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느냐 항복하느냐 그래서 항복은 제가 맞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력이 60배 넘어요 북한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한미동맹이 있었는데 그때 동맹도 없었잖아요 자유세계에 얼마나 많은 든든한 구원국이 있습니까 우리가 질려야 질 수 없는 필승의 카드를 지고 더러운 평화 굴복하겠다 그래서 이완용보다 문재인 이재명은 수백배 수천배 수만배 더 매국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리고 세상에 더러운 평화보다 아니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야 참 더러운 평화가 낫다 그러면 아니 저 우리 그 일제 식민통치 받을 때 예 그리고 뭐하러 그러면 저기 우리가 독립군을 만들었고 광복군을 만들었고 왜 그 일본군하고 무장전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내선 일체가 돼서 창시개명이 되던 우리 조선 문화 언어 말살 당하건 말건 더러운 평화가 난 거 아닙니까 뭐하러 독립운동하고 독립전쟁하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신 의원님 2016년도에 사실은 문재인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대표였죠 그때부터 그때는 비겁한 평화 비겁한 평화 얘기했죠 문재인이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평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이인영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 장관은 포탄이 떨어질 때 평화를 노래하겠다 그 소리에 포탄 떨어지는데 항복 할게요 항복 할게요 포 쏘지 마세요 하는 소리 똑같거든요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여길 의지로 보는 겁니다 의지로 대한민국의 국력이나 능력이나 한미동맹이나 자유세계 보니까 능력 면에서는 북한한테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부 다 남북의 좌익들의 공조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의 능력을 훼손시키기는 어렵잖아요 그건 또 미래에 북한이 대한민국 능력을 앞서기도 불가능하잖아요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줘서 삶이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죽음보다는 낫지 않느냐 멋지잖아요 말은 말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논리로 항복을 대한민국의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평화라는 걸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웃기는 질문이 전쟁이 좋아요 평화가 좋아요 질문에서 아니면 전쟁이 좋아요 하는 건 미친 사람입니다 다 평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평화냐 인류 역사상 정말 효용성이 검증되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지속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힘에 의한 평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많이 도발하는 적과는 당연히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 이게 바로 평화의 기본 조건이고 인류 역사상의 평화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힘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의지를 능력은 어떻게 자기들이 쉽게 바꿀 수 없으니까 의지를 그래서요 저는 지금 장군님 말씀 들으면서 김정일이 김정일이 했다는 이 말이 팍팍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이 조선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정신력이 남조선의 경제력과 물리력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력은 자기들이 뛰어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력이건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데 그 남쪽의 자기들보다 월등한 물질적인 그거를 자신들의 정신력으로 흡수를 한다 딱 거기에 그냥 동조하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컨대 가미가자 특공대 일본이 예를 들어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안 피하고 태평양이 대여권을 다 확보해서 샌데오거나 샌프란시스코를 위협할 정도가 됐으면 가미가자 했겠습니까 그렇죠 힘이 도저히 딸리니까 믿을 건 정신밖에 없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우리 했는데 정신에 집중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역으로 보면 정신을 아무리 집중시킨다 한들 이룰 게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밖에 없는 게 믿을 때가 그래서 이것을 북한만 가지고 안 되니까 북한만 가지고 안 되니까 대한민국의 정신을 허물기 위해서 저는 남북좌역의 합작이라고 보고 그 정신을 허무는 가장 달콤한 맛 전혀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주 관련이 있는 포장된 용어가 바로 평화고 평화고 그걸 더 주장하기 위해서 더러운 평화 뭐 값비싼 어떠고 비겁한 모든 걸 덜 먹이면서 그렇죠 평화치상주의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지를 약화시킨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의지가 약화되면 미국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미동맹도 약화집니다 그렇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돕지 않고 항복하겠다는데 천허 없는 미군이 있어보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여기가 한국의 가장 최약점이고 공격 포인트다 그래서 평화는 남북좌역이 대한민국을 굴복시켜서 한반도 적합 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가장 달콤한 대표적인 언어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보 불감증 사실상 무장해제를 시키는 건데 그런데 그 3불 1한 그게 문재인 정권이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잖아요 처음에는 중국에 한 약속도 아니고 합의도 아니고 기존 입장은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1한이라는 건 존재 자체를 인정조차 안 했는데 장군님이 입수한 국방부의 5개 문건을 통해서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윤건영이 이 사드 운영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을 보면요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게 그거를 미국 측이 사업계획서를 빨리 제출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제출해가지고 미국 측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이 늦어져가지고 늦어지는 거지 우리가 일부러 이거를 지연시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봤더니요 2017년 10월부턴가 그게 공식시작되는데 2018년에 미국이 2월하고 5월하고 두 차례나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문재인 정권이 속단말로 그 빠꾸를 시켜버립니다 1년 후 그냥 허송상황으로 해버리고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중에 그 외에 또 거기 뭐죠? 그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네,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그 구성이 아니 그 저기 그 성주 시민들이 엄청 반대해가지고 반대가 아주 심해가지고 그분들 주민대표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방부에서 성주시청에 주민대표 그 시민대표 추천해 주십시오 공문을 보냈어야 했는데 공문조차는 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금 감사청구에 놓으신 거죠? 네, 그 국방부 문서에도 이제 한 2020년, 2021년쯤 되면 특히 뭐 주민들도 그게 시대만 좀 있지 네 별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뭘 좀 지역사업에 지원해 주느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신의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2018년도에 미국이 한 걸 빠꾸시켰지만 백보 양보해서 2019년 3월 21일인가 하여튼 3월 말에 제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1년이면 우리 윤석열 정부는 6월에 NSC에서 제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6월 딱 1년 만에 완료했잖아요 그렇죠. 1년 만에 끝내버렸죠 그 놀림은 2020년 3월 말이면 완료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두 가지입니다. 의지가 없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무능하든지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은 참 뻔뻔해요. 두 가지 아니라 윤건영 의원이 그걸 주장하는 것은 만일 그게 정말 안 됐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1년 하는 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못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말 멍청 했습니다. 나쁜 내가 나쁜 짓은 한 게 아니고 원래 멍청해서 그런 거니까 국민 여러분 비난을 조금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 감사가 되면 이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이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건 문재인 정권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진실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저기 사회공무원 피해 사죄 사건도 말이죠. 그 조끼 있잖아요 조끼 그 조끼가 원래 거기 문재인 정권은 그 이대준 씨가 타고 있던 배에 조끼 하나를 이대준 씨가 착용하고 뛰어든 거 아니냐 일부러 도박빛이 많아가지고 월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배에 있던 뭐 구명조끼 하나 뭐 해 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근데 나중에 감사원이 국방부 감사해 보니까 이대 이대준 씨가 입고 있던 조끼는 중국 중국식 한자가 써 있는 조끼였다 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가지고 또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배시단 게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제 다 주로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부터 사드 내부에 이제 정상화 관련된 문제고 중국한테 저렇게 안보주권을 한 거는 주로 외교적인 행위를 썼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청와대하고 여기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면 야 이게 주권 국가일 수 있나 조선도 명나라한테 이렇게까지 안 했겠다. 그렇죠. 라는 정도로 정말 경합할 만한 게 벌어질 것이다 나올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감성감사 이제 조만간 개시가 되겠죠. 네 아마 뭐 이렇게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는 걸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 장군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 하나요. 그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 그 뭐라 그럴까요 에 이 공무원 세계도 관료 뭐 경찰도 있고 뭐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 우리 군인들이 이 워낙 또 이제 분당 국가에다가 한국전쟁 3년 치르고 막 그래서 그래도 최후의 보루가 우리 군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군의 기강 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야 이것도 한 순간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3개월 되는데 아직도 그 국방부에 보면 문재인 시절에 그 이상한 딱 한 그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국방부 여기저기 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 점이 있고 지금 뭐 장관을 비롯한 큰 외부회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밑에 이제 수족 들이 잘 안 따르는 건 좀 있는가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다른 공무원하고 틀려 군인은 물론 공무원들도 어떤 직업 안정성이나 공무원 경력을 거쳐서 올라오지만 그래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폭이 좀 군인보다는 수월하잖아요 네. 군은 아무래도 이제 안에 내부 성진을 거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군대라는 그게 항상 똑같은 줄 알지만 간판은 똑같은데 건물은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 물에 발을 담그는데 한 분도 똑같은 한강 물에 발을 담글 수는 없거든요 .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보통 한 병사들 복무 기관 포함해서 초급 간부까지 이렇게 보면 실제로 수족에서 움직이는 것은 한 2년이면 거의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문재인 식군에서 윤석열 식군 으로 바뀌는 것은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경강이 지나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던 군대의 모습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봐봤던 군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그 중간중간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군 수뇌부들이 참 대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조금 기다려주시고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성원을 좀 버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대통령 의지가 워낙 확고하시니까 이게 또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는데요. 박슈가님 유어 어메이징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왔다 대박님 감사합니다. 은하 켈리 님이 신원식 장군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